안녕하세요. 우리는 YGU 영산대학교 의료경영학과입니다. 급변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에 최적화된 최고의 글로벌 의료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의 자랑거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국제보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과정입니다. 보건교육과 국제보건을 이해, 실습까지 가능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해외의 국제보건 현장을 탐방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획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멋지죠? 아프리카, 케냐, 베트남 등의 해외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학생들에게 제공했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만족도는 베리베리 굿입니다. 이러한 국제보건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인해 코이카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신문뿐 아니라 케냐 방송에도 보도된 적이 있어요. 굉장하죠? 다음은 우리 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면허증과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은 의료경영, 빅데이터 시대에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보분석, 그리고 보건교육과 국제보건에 대한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과 교수님들은 모두 전공 영역에서 10년 이상의 뛰어난 경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고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교육사라는 국가 면허증을 딸 수 있는 학과이며, 그 외에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사회조사분석사, 보험심사평가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우리 학과는 무엇보다도 높은 취업률과 국가고집 합격률이 큰 자랑이에요. 취업률은 해마다 70에서 80%, 높을 때는 83%까지 이룬 적도 있어요. 대단하죠? 불경 지역의 어느 4년대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취업률이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100% 합격한 실적도 있어요. 또한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증 시험 불경 전체 수석이 영산대학교 의료경영학과에서 여러 번 나오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실적들은 취업 중심의 산학협력체계와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덕분입니다. 영산대학교 의료경영학과 학생들은 불경 지역의 대부분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보건소 등으로 실습을 나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여러 대학병원, 보건소들과 MOU를 체결하고 있답니다. 높은 취업률을 자랑했는데요. 어떤 곳에서 우리 졸업생들이 일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질도 매우 중요하겠죠. 영산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졸업생들은 울산대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창원삼선병원 등 대학병원 뿐만이 아니라 동의의료원, 공생병원, 좋은문화병원, 부민병원, 울산병원, 거제백병원 등의 불경 곳곳에서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대기업 손해사정사, 제약회사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YGU 의료경영학과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전을 기대합니다. 의료경영학과로 고고! 감사합니다.